전시전 와 젠지 골드가 1위는 맞는데요 맞는데요 지금 레인저스가 1,815점이에요 이러면 오늘 우승은 레인저스가 할 가능성도 아주 이 정도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PSS 우승은 레인저스가 할 수도 있습니다 레인저스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점수가 왜 이렇게 높지? 많이 따라왔네 110점이다 110점 110점 차이에요 한 번 더 아파, 한 번 더 아파 와 지금 3위까지 그냥 동차이 많이 났어 멸망전이 되겠네 야, 밀바 간다 기다려 밀바 간다 연회만 달고는 후생이야 야 들어와, 야 들어와, 들어와 로보 멸망전 하면 1등 결정 건 아니야? 그치? 한라산 내리는 거 다 체크하고 일단 내리는 거 다 체크해, 무조건 짤이랑 다 한 명 보여, 예를 들어서 한 명 2명, 2명, 3명, 4명, 1배인가? 1배인 거 같아 1배 간다 이렇게 시간은 안 올 거야, 다리만 건물할 거라고 아니면 내가 파맹 좀만 하고 다리를 바로 건너놓을까? 템프를 좀만 올리자 차를 조금 더 신경 써서 구해보니 내가 레인저버스 보다 안 써가지고 하필에 태민이 여기서 직접 건물하겠습니다 이게 곤두의 공식이 노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곤두가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갈지가 정말 지금 중요해지는 거죠 그냥 딱히 너무 신경 안 써도 될 거 같아 왜냐면 헌터스가 남자를 잃었으면 헌터스도 3등 하고 싶을 거야 양물과 알뜨라 네가 말리지 말자, 올리끼지 반대로 하면 되겠다, 그냥 그냥 혼자 건너볼게, 먼저 훈터스가 양쪽 다리를 담아봤어요 훈터스가 양쪽 다리를 담아봤거든요 훈터스가 양쪽 다리를 담아봤어요 훈터스가 양쪽 다리를 담아봤거든요 훈터처럼 authorized 공격력력력력력력력력력력력력에 다 Fusion 계속 움직여 아 다시 오토바이 타고 가길 바랬다 아무거나 차 보여주면 아무거나 하지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멀리서 안 들게 가만히 있어 드디어 또 갑니다 이제 골드는 이제 안전하게 드디어 가고 있고 순조롭다 방심하지 말고 됐다 됐다 숨었다 빨리 빨리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숨어있어 후식 간다 후식 간다 후식 간다 나쁜 화목 그쪽 가자 도망가 도망가 서지마 도망가 어떻게든 비벼봐 따로 하자 우리쪽 우회장 우회장 우회장에서 가야 돼 골 비해서 공판이랑 왼쪽 왼쪽 자회장 괜찮아 괜찮아 쭉 가도 돼 그 자리 없어 가 가 가 가 골피해서 가야 돼 골피해서갓 차에서 빠져보게 됐을 거야 차 안 들을까? 발가락 안 믿어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가만있어 다 죽을 거야 원래 방금 이제 멈추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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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저스 다 죽으면 골드로 접착해서 이길 수가 없죠? 지난... 일단 레인저스 한 명 놓았고 빠뽀은 제가 볼 땐 못 들어와요 일단은 여기 아예 창대 밖에서 와, 구장 14개 몰아줬어요 이거 빠뽀은 정말 엄청난 막중앙 입장에 놓이게 됐고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증개 없어요 차는 스스로 던지렸고 붕괴 3개가 탑니다 아! 초대! 초대! 훗 ем 글쎄 조닥 스플레스 저의 최애 텅 조중 져 져 져 100 100 몇 등이? 몇 등이? 200만 원쯤인데 저는 2킬 그리고 땅킬이야? 어 핫식스 법진 사발버시드 스테이저 투어 프로투어 양방의 우승! 바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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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가 아직까지 우승을 하면 안 했는데 이번에 독일 가서는 저희를 방해 안 한 팀이 없으면 제가 우승할 거예요 감사합니다.